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예비고일 반가워. 예비고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영역의 남혜영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그러니까 내년 2020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실 현 중3 친구들이죠. 중3 친구들을 위해서 캐스트 촬영을 했었어요. 여름방학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또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진짜 예비고일이니까요. 곧 예비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뗄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예비고일 반가워. 지금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들을 겸사겸사 나누어 볼 겸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안부도 물어볼 겸 이렇게 겸사겸사 캐스트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뭐하고 계시는지. 선생님이 이제 예비고일 반가워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예비고일이거든요.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사실요, 예비고일 친구들은 선생님이 현장에서 여름방학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선생님이랑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예비고일로서의 어떤 그 자세, 예비고일로서의 어떤 망가짐들을 선생님이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지라 따라오고들 있는데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아직까지 나는 중3이야. 아직 나는 고등학생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 12월 겨울방학부터는 정말로 모두 다 고등학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은요. 정말 고등학생이다. 로 생각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우리 제자들, 우리 친구들은 미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세, 고등학생으로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자, 예비고일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시험인 수능시험이요. 11월 14일이 있어요. 11월 14일에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시험을 다 보고 나면은 고2 친구들이 고3이 되고 고1 친구들이 고2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중3 친구들은 바로 11월 14일 이후에 고1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고1 친구들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바짝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촬영을 부랴부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수학, 아직도 잘 몰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며 내가 순차적으로 어떤 교과들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배우는데 얘가 되게 두꺼워요. 상편과 하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문제집 같은 것도 출판이 되고 있어요. 교과서는 한 권이에요. 두꺼워요. 그런데 이게 편의상 1학기 때 배우는 걸 상, 2학기 때 배우는 걸 하, 커다란 하나의 교과서를 반으로 나눠서 앞부분을 상, 뒷부분을 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1학년 친구들은 모두 다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서 한 권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 안에 들어가 있는 단원들을 지금 선생님이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자면 다항식을 배우게 되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1학년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단원들이에요. 내가 어떤 단원을 배우게 되는지, 어떤 단원이 어느 교과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세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고2, 이제 고1인데 벌써 고2 얘기까지 합니까? 이게 수원, 수투도 있고 다른 과목들도 있으니까 막 애들이 도대체 내가 언제 뭘 배우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딱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이제 1학년이 지나서 2학년이 되면은 여러분들 교과서는 문과, 이과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교과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2015 개정교과 여러분들이 세 번째 세대예요. 그래서 수학1이랑 수학2를 공통적으로 학습해요. 모든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고2, 지금 이제 2020년에 고1이 되니까 2021년에 고2가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수학1이랑 수학2를 다 학습하게 됩니다. 자, 수학1, 수학2는 다 공부를 하시고 이 수2가 미적분이에요. 수2가 미적분, 여기 선택과목에 미적분이 있으니 자, 이것만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2가 미적분이에요. 다 같이 공부하는 미적분. 자, 다항함수의 미적분. 여기는 여러 가지 함수. 자, 이거 수학1에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수원, 수2를 공통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배우게 돼요. 지금 보니까 이걸 1학기, 이걸 2학기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플러스 선택과목. 자, 여러분들은 선택과목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중에서 선택을 해서 아마 학습을 하시게 될 건데 여기까지 막 깊이 있게 관심 갖으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5 개정교과 세 번째 세대지만 아직 첫 번째, 두 번째 입시들을 안 치렀고 이 선택과목에 관련된 내용도 정확하게 발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원, 수2는 다 배우는 거야. 자, 선택과목으로는 이런 과목들이 있어 정도까지만 지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이제 중3인데 예비고1이고 지금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음가짐, 준비 자,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돼요 선생님? 이라고 해서 그 뭘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중3 수학 마무리, 중3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끝물에 오면 끝에 가서 더 뒷심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잘 질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는 이 끝부분을 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 그래서 수학 교과서도 있잖아. 자, 맨 끝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단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그 내용이 필요가 없다면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잘하면 된다면 그러면 버려도 되겠죠. 중학교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수학은 안 그래요. 수학은 누적 체계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중3 수학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교 3학년 수학이 안 되면 선생님이 사실 고1에 들어와서 중3 때 수학이 안 됐어요라고 하면 괜찮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그것들은 살짝살짝 복습하면 되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중3 시절에서 고1로 넘어가는 그 지금 시기에 있다 보니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할 수 있으니까 중3 수학 마무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빵꾸나면요. 여기가 빵꾸나게 되어 있어요. 수학은 그래서 중3 수학 마무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이게 밑바탕이 되거든요. 탄탄한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셨죠. 2차 방정신 2차 함수 이미 하셨죠. 1학기 때 했으니까 2학기 때 나가는 거 거의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들을 지금 다 배웠을 거예요. 삼각비 삼각비 활용 원의 성질 엄청 중요해요. 삼각비 삼각비 활용이요. 이제 수학 1을 여러분들이 2학년 가서 전부 다 학습을 할 때 삼각함수라고 하는 단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되게 중요하고 이걸 특별히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중3에서 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내가 아직 정리가 잘 안 됐다.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세 고등학생으로서 나의 어떤 준비 과정에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한다. 그리고 고등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그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서 상편, 하편으로 나눠놨잖아요. 상편에 들어가 있는 단원들을 내가 읊어볼게. 왜 여기를 탄탄하게 하라고 하는지. 다항식. 그 다항식 안에 인수분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그 방정식을 차지하고 있는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럼 여기서 빵꾸가 나죠? 그럼 여기 와서 빵꾸가 나요. 이게 빵꾸가 나면 1항 수원, 수2에 갔을 때도 살짝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거는 수원에서 활용된다고 했고 이거 지금 상에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거기에 원이 있거든요. 자, 원의 성질 많이 중요해요. 자, 상편에는 그렇고 하편에는 집합, 명제, 함수 있고 경우의수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3수학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등수학 상하에 조금씩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12월 겨울방학기 시작하면 모든 친구들이 고등학교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그 친구들과 똑같은 선상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는 조금 준비를 하면서 시작을 하자. 자, 하루에 일정 시간 꾸준히 학습하자라는 거는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면 정말로 장기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겁주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고 나름 고등학교 생활에 너무너무 재밌고 설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습량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요. 내용도 깊이가 깊어지게 돼요. 그럼 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구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학교 때 정말 오래 앉아있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어떤 범위가 얕은 그런 부분만은 그냥 단기적으로 공부를 해온 그런 스타일의 친구들이라면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선생님이 매번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에서 같이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수학 문제 30문제씩 꼬박꼬박 풀기 이런 어떤 과제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30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문제를 풀려고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앉아있게 되고 매일매일 그런 것에 습관이 되게 되면 고등학생으로서의 준비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고요. 하루에 일정 시간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죠. 하루에 수학 문제 30문제씩 매일 같이 풀어보자. 문제집 한 권을 설정해서 일정 시간 꾸준히 학습하는 내가 좀 오래 앉아있고 오래 집중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습관적인 부분을 지금부터는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산이 될 거고 그게 습관이 되면 힘들어지지 않아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습관이 되게 되면 별거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선생님이 현장에서는 여름방학부터 만나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11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위에서도 캐스트 영상 촬영 많이 할 건데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준비들 잘 하시고 가을 너무 가을만 만끽하지 마시고 고등학생으로서의 자세 고등학생으로서의 어떤 나의 생활태도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가게 되는 고등학교는 내신 시험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좀 슬슬 준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는요 다음번 영상으로 선생님이 또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만나러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